Q. 희인 00622님이 이런 댓글을 써주셨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코미디 영화 너무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정석은 당연하고 같이 나오는 배우들까지 하드캐리해서 뭐 빈틈이 1도 없는 영화 자 다음은 kh0079님이 배우들도 코믹 연기 너무 잘해요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습니다. 추천 추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. 너무 재밌네요. 부산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. 다음 거 한번 봐주세요. 읽어볼게요. S A O O I N A 1 1 8 꿀잼 개꿀잼입니다. 안 본 눈을 사서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빛이 있어요. 엄마야 무서워라. 무섭다 이거. 그 정도로 재밌다 뭐 입었겠지. 나머지.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. 다음은 B1UH O O O O O O N M M N A. 110분 짧지 않은 시간인데 너무나도 그 시간들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었어요. 그리고 영화관이도 춤추를 가득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된 첫 영화이기도 하네요. 와 진짜 좋다. 나는 좋은 얘기 남겨주셔가지고 조정석도 조정석이지만 뉴페이스 이주명 팬서나 신승호까지 배우들 연기가 다 좋았다는 말이죠 힘이 나네요 그런 건 힘이 너무나지 진짜 연기도 열심히 하겠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희 근데 있잖아 부산화를 시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다 약간 그치? 너무 귀엽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